오늘은 겨울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입동인 오늘 건조한 날씨 속 아침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거창의 아침 기온이 0도, 진주 1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한편 창원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0도, 창원 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양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청의 아침 기온 1도, 사천은 3도 내외로 춥습니다. 낮에는 4,018도, 합천은 1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